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이제부터 일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록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일반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신청을 위해 메인 화면 중앙에 일반 저작물 양도 등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등록 관련 기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뒤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고 이미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등록부 검색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찾아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이 등록 권리자 본인인 경우에는 등록 권리자를 선택하고 등록 권리자를 대리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작재산권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양도 발생 사유, 계약의 종류, 양도 사유 발생일, 양도 범위, 특약 등을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이제 계약서 등 저작재산권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양도인의 단독 신청 승낙서 제출 방법을 선택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금액 확인 단계입니다. 일반 저작물 양도 등록 온라인 신청에 한 건당 수수료는 78,24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 예정 내역에 표시된 수수료가 맞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 건에 대해서는 다량 등록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서명 인증 절차입니다. 인증서 인증과 앱 인증 요청 중 이용 가능하신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인증은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시는 방법이며 앱 인증 요청은 생체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증서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증 요청은 인증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되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수령 방법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선택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중 하나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상단 메뉴의 나의 저작권,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접수 완료된 신청 서류와 복제물을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심사가 개시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거나 서류 보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청 서류 또는 복제물 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당 접수관이 등록 신청서에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보완이 모두 완료되어야 등록 심사 절차가 다시 개시되니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일반 저작물 양도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